야 과학이 무슨, 야 가자, 어? 좋은 날로 좀 바꿔보자 좀. 그거 그만 좀 봉하고. 뭐해 주자 이거? 어? 어? 휘영이 어깨에 뭐가 묻어가지고? 응. 내가 요즘 정신이 없긴 한가봐. 응? 비크위러브였어. 또? 몸에 걸고 다니든가 해야지. 생일 축하해. 어? 생일, 생일 축하한다고. 야, 무슨 생일을 그렇게 축하하냐? 그냥, 뭐 일단 태어났으니까 축하는 하는데. 응. 응. 아니야? 난 태어나면서, 우리 엄마 잡아먹었거든. 기억은 없는데 그렇대. 내가 그랬다더라. 다들. 응. 열심히, 살아야겠네. 근데 마음대로 잘 안되네. 공부도 그렇고. 공부도 그렇고. 뭐. 야, 말로만 하지 말고. 뭐 없냐? 응. 우리 놀러 가자. 지금? 아니, 지금도 좋긴 한데. 말고 네 생일 때. 형, 뭐 내 생일 일주일 뒤잖아. 맞아. 보면, 생일 때마다 기분이 진짜 별로였어. 말을 해야 되지, 내가. 아니야. 됐어. 과해. 야, 과학이 무슨. 야, 가자. 어? 이제 좋은 날로 좀 바꿔보자, 좀. 그거 그만 좀 꽁꽁하고. 뭐야, 둘이. 어? 어? 휘영이 어깨 뭐가 묻어가지고? 응. 야, 장난 좀 친 거 가지고 뭘 그렇게 놀래. 야, 나랑 거 좀 놀아줘라. 어? 쟤랑 오늘 좀 얼마. 아, 뭐야. 얘 오늘 왜 이렇게 말이 많아. 야, 경준. 오늘 생일인데 풋살 한번 하자. 휘영아, 너도 할래? 아, 아, 나 끝나고 할 게 있어서. 미안. 경준아, 가자. 어. 나 먼저 봐볼게. 마무리 좀 부탁할게. 난 다시 봐봐. 이렇게 될까. 저기 뭐야. 걔이 여울맞이 지금 내일? 거기. 된다. 야왕이. 난 안심해. 나는 empu십시오. 나. 감사합니다. 감사합니다.